오죽죽 귀요미 분은 누굽니까? 수지 양이예요. 이제 버티수 양. 역시 수지야. 그러면 수지 양을 대신해서 대리소감 해주세요. 대리소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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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좀 전달해 주세요. 실제로 전달을 보니 직접 해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저희는 좀 귀찮아서. 오죽죽 귀요미 분 수지. 이 사람은 상큼한 애교로 찌찍한 중간아이돌 지하 3층을 정화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기에 오늘 이 상을 드립니다. 2012년 12월 26일 중간아이돌 제작진 일동 대리소감 이룬. 수지식으로 좀.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수지식으로. 수지식으로. 이다기는 귀요미. 이다기는 귀요미. 상당히 상당히 귀요미. 야 무슨 거 아니겠구나. 내 눈이 따라한 거잖아. 감사합니다. 선크램 관람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. 제작기 때문에. 맛만 부른거예요 맛만. 이것만 이것만. 이것만. 앞에서 우리 마 manipulation. 이것만 이것만. 이것도 죄송합니다. 제가 하나 돌려먹기 가는 거라. 필요ā. 순이야 지금 iele 공연시키 지하라고 하죠. 아멘